안녕하세요 서울라인 측과 이수영 원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먼저 대놀TV의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놀TV 특집 세미나의 한 부분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원가이드와 보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원가이드를 활용했을 때 우리가 보철적으로 얻게 되는 장점 같은 것에 대해서 간략히 약 30분 정도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가이드 수술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는 기존의 가이드 수술과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다시 말해서 원가이드 서저리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보철에 관련된 얘기가 저의 주 토픽이 되기 때문에 원가이드를 사용해서 보철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제가 가장 장점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저보철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사저보철 제작에 관련된 이야기와 특히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사저보철을 이용하면 소프트티슈 매니지먼트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가이드 서저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은 임플란트 식립은 초심자가 됐던 아니면 숙련자가 됐던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조금만 소홀한다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피할 수만 있다면 사실 어떠한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치부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보시면 이게 만약에 오세훈 테이그레이션이 잘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보철물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잘못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게 되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는 물론 보철적인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임플란트의 실패를 초래할 것은 굉장히 자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구치부의 실패도 문제지만 사실 저희를 진짜 괴롭히는 건 전치부의 실패가 되겠죠. 전치부의 임플란트 실패는 만약에 환자가 이런 상태로 보철리 마무리 지어지게 된다면 이 환자는 아마 선생님을 평생 쫓아다닐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누구든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작년 초여름 정도에 이런 환자가 저희 병원에 내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임플란트가 좀 삐뚤어 잘못 심겨져 있는 환자 상태였었는데요. 그런데 이 환자가 저를 봤을 때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냈는데 페이퍼 타올에 감싸여져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이미 발거된 임플란트와 그리고 위에 상부 어버트먼트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자는 자기 스스로 입안에서 지금 이게 떨어졌다고 그걸 쥐고 있었고 며칠간을 고민하다가 어떻게 물어물어서 저희 병원까지 오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임플란트 식립 혹은 잘못된 임플란트의 임시보철 등으로 인하여 사실 처음에 아주 초기의 상태는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의 상태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한 정도의 상황으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 수술을 하고 이 보체를 한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이건 반드시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GBR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지만 이전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 GBR이라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보철 쪽에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외과 선생님과 같이 임플란트 좀 어려운 특히 어려운 케이스 경우에 협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GBR이 좀 어렵던 시기라 구간과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식립해서 환자가 오면 제 입장에서는 좀 약간 쓸모없는 자리에 혹은 이렇게 난감한 자리에 심겨진 경우가 많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리는 구간과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어떻게 임플란트를 심느냐 하는 자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뢰는 했지만 막상 다시 돌아오거나 리퍼된 환자가 돌아오거나 그러면은 좀 난감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스스로 임플란트를 싱립하거나 혹은 외과에 의해서 싱립할 경우에 저에게 한 가지 그래도 좋은 툴이랬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일종의 가이드였습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릿지 형태로, 템포러리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스탠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파닉 부분에다가 성의 있게 드릴로 홀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터 퍼처를 심어가지고 가능하면 패스트 좀 볼 수 있도록 해본 적도 있었고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저런 온리 백 스타일로 찍어서 저기다가도 역시 거터 퍼처를 집어넣어서 엑스레이를 찍을 때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성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왁스업까지 해서 그리고 그거를 복제한 다음에 클리어 레진으로 스탠트를 만들고 또 거기에 싱립될 위치에 홀을 만들어서 거기에 메탈 봉을 박아가지고 이걸 엑스레이를 찍어서 간격과 적절한 간격과 심지어는 패스트까지도 확인하고 수술을 하는 일들도 종종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더 쉽게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도 스마트 가이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마트 가이드를 활용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그렇게 만드는 스탠트를 제작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한 방법으로 스탠트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프리핸드까지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모델을 통해서 먹서질을 한 다음에 먹서저리로 만들어진 스탠트를 가지고 환자에게서 시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적절한 간격은 물론이고 심지어 인클리네이션, 액셜 인클리네이션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상에서 이미 먹서저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패스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환자 구간에서 수술하게 된다면 간격뿐만 아니라 적절한 인클리네이션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수술에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깊이 조절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는 것은 결국 모형을 가지고 거기서 했던 막서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모형 안쪽에 있는 본의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아나토믹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스탠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깊이 조절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가이드가 상당히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여러 임플란트 회사들에게서도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라는 말을 많이 인구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하였고 거기에는 몇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콤비임 시티의 보급입니다. 이 디지털 서저리를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티 데이터와 하나는 스캔 데이터입니다. 서피스 스캔 데이터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채득하기 위한 그 장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비쌌습니다. CBCT 같은 경우만 해도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1억을 호가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서 상당히 많은 치과에서 지금은 디지털 CBCT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티 채득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것이죠. 콤비임 시티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보온과 치아 그리고 중요한 아나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지는 것이 있다면 이제 서프트 티슈에 대한 정보가 좀 빠지겠습니다. 물론 개인을 좀 조절해서 서프트 티슈를 좀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밸류를 우리가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드린 한 가지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서피스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채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프레션을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채득을 하고 그걸 모델 스캐너를 통해서 서피스 데이터를 갖든지 아니면 인프레션 스캐너를 통해서 서피스 데이터를 직접 어떤지 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서피스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이러한 표면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서프트 티슈와 그리고 치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하나가 빠지는 것이 있다면 속에 있는 본과 그리고 아나토믹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를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씩 미싱되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과정을 저희가 디지털 멀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합병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각각 하나씩 빠진 것이 있는 반면에 이 두 개의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아에 관련된 데이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치아를 병합시킨다면 나머지 하나씩 빠진 그 데이터가 합쳐질 수가 있겠고 그럼 우리는 완벽한 컴플릿 데이터 세액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치아, 소프트 티슈, 본 그리고 중요한 아나토믹 스트럭처를 같이 갖고 있는 완벽한 하나의 데이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갈 상부 보철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여기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상단에 있는 하얀 선은 우리가 계획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고요.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식립하고자 하는 임플란트가 되겠고 주변에 약간 방패처럼 보이는 초록색 선은 안전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선은 소프트 티슈 데이터가 되겠죠. 이게 CT 데이터였다면 소프트 티슈 데이터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병합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 티슈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화면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모든 데이터 밑에 노블까지 모든 데이터를 갖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여기서 설계된 것은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저희가 수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가 수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과거 약 한 수년 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약 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수월해졌기 때문에 점점 더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주변에 이미 가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스템에서도 3년 전에 원가이드라는 좋은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소와 저희 임상이들이 많이 협업을 하여서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지털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김용진 원장 조금 있다가 2부에 바로 강의를 해줄 원장님이신데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후배 구하외과 의사이고 또 이 사진에서는 지금 빠져있지만 지난번에 개국 세미나 때 멋진 강의를 보여주신 우리 김기성 원장과 함께 두 명의 보철과 의사와 한 명의 역과 의사가 같이 임상자문의로 개발에 참여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가이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으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원가이드가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사실 이거로부터 파생된 많은 가이드가 또 나왔습니다. 원카스 그리고 원MS가 그것인데요. 원카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카스킷과 디지털 가이드가 접목된 형태가 되겠고 원MS는 MS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특화된 가이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이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 거겠죠. 그 장점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계획된 형태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플랩을 제껴놓고 그냥 손 가는 대로 혹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수술을 계획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예지력 있는 그런 수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최소한의 침습적인 수술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전의 수술은 많은 경우가 플랩을 열고 하는 수술이었고 물론 플랩리스 서저리의 장점 때문에 플랩리스 서저리만을 고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플랩리스 서저리는 어느 정도의 블라인드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본의 어차피 본 레벨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컬링골 혹은 메조디스탈로 굉장히 어니분한 상태의 본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자리 본 레벨 이하로 신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블라인드 테크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미 블라인드한 곳이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나 어느 깊이로나 어느 상태의 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 델시티는 어느 정도인지조차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플랩리스 서저리를 한다선 치더라도 굉장히 예지력 있고 저희가 이미 결정된 그 깊이로 집어넣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습니다. 김기성 원장님도 좀 그러신데요. 보처료를 하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게 말해서 신중하고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쫀쫀하고 그리고 약간 소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눈으로 직접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상단이 틀림없이 본 레벨 이하로 묻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걸 참 좋아했었는데 이 가이드 서저리를 사용한 이후에는 저도 플랩리스 서저리 양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80%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벌써 침습적인 최소한으로 침습적인 그런 수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는 탑다운 플래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보처라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데요. 아까 왜 구학외과 선생님들이랑 주목질하는 한번 일러스트를 그려보긴 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일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보처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계획한 어떤 그런 보처리 형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수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를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저희 수복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외과 선생님들이야 심어놓고 조금 뒤로 한 발짝 물러서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손을 댄 사람들은 저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저희만 찾아다니시죠. 외과 선생님을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보처를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심기를 원하는데 이 디지털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최소한 가능하지 않다 손치더라도 외과 선생님과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차선책이라도 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 보처리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줄 알기 때문에 심겨질지 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질 사전 보처물을 미리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너무 뻔한 내용이니까 세 번째 탑다운 플래닝부터 잠깐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환자입니다. 작년 초여름에 왔던 이 환자가 결국은 임플란트로 결정했습니다.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죠. 저는 저자리에 보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소프트티슈의 위치는 저자리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임플란트를 별다른 계획 없이 심게 된다면 저렇게 심겨져야 되지만 사실 저렇게 심겨서 보처를 제대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과의사인 김영준 원장과 상의를 하고 또 환자와도 상의를 하고요. 그래서 몇 차례의 본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갖춰서 임플란트로 수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메쉬를 이용하고 GBR을 통해서 본 어그멘테이션을 1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김영준 원장이 수고하셨고요. 약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액세스 해봤을 때 본인이 상당히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을 하는 시점에서 저는 이미 최종 보처물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부합되는 원 가이드를 설계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기왕이면 환자의 상태를 저희는 모델이 없으니까요. 인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하나 모델을 3D 프린팅해서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일날 서치컬 가이드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고요. 약간의 본 어그멘테이션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스마트 빌더, 오스 빌더를 통해서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본 어그멘테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 같은 상태에서 우측 보시는 상태로 많이 어그멘테이션이 된 상태를 볼 수 있고 그 위에 제가 미리 제작해놓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제작해놓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잘 연결해서 지금 완전한 힐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 아라를 보시면 이렇게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의 치주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상악이나 하악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고요. 그래서 파노라마에서 보시다시피 상당한 숫자의 치아를 발거워야 되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의 교정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진단 소프트웨어 지금 워낙 디지털이 발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진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은 진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 치아를 어떤 거는 발걸하고 어떤 거는 약간의 교정적인 이동을 통해서 저희가 보출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상악 같은 경우에는 구치부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신입했고요. 전치부는 치아를 이동해서 그냥 통상적인 방법의 보철로 일단 마무리하기로 하겠고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 발치, 구치부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위에 크라운이 올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탑다운 방식의 플래닝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거를 수술을 통해서 혹은 보출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리패브리케티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이 부분이 원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치부의 소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은 그냥 다음과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기존에 환자가 사용하던 덴처를 좀 릴라이닝해서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딜리버를 해줬었는데요. 요새 이제 지금 보시는 것도 원가이드를 통한 수술인데 수술 후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이미 어떠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들어갈지 이미 다 계획돼 있었고요. 그 위에 올라가게 될 상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도 이미 계획돼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오전 10시 부근에 이제 덴처를 낀 상태에서 내원했고 오전 11시 반 부근에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상태로 이제 병원을 나갔습니다. 환자는 환자가 얼마나 행복했을지는 선생님들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고 아마 선생님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환자도 좋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기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구치부는 그렇다 치고 전치부가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치부는 사실 최악의 경우에 프로비저널 없이도 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치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발치 후에 그 공간을 유지하는 상태라든지 혹은 발치와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도 직접 임시 수복물을 연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에시스 리테이너라든지 혹은 이거를 레진 치아를 직접 다이렉트로 본딩해서 그렇게 유지하는 방법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 이니셜 스테빌리티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레진 페이싱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상태가 만약에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상당히 괜찮았다면 저희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템퍼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수복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골치 아픈 과정이 필요하죠. 적당히 커팅해야 되고 그리고 저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레진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템퍼러리 크라운을 쉘과 연결한 것입니다. 큐어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외로 꺼내서 나머지 빈 갭 부분을 레진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트리밍을 하고 펄리싱을 해서 다시 환자 구강 내에 연결해야 되는 저런 일을 당장 수술한 그 환자 바로 옆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었죠. 이전에는 불편했었지만 그래도 저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정확한 자리 임플란트를 심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레진 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진 PMMA 프로비저널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랑 정확하게 맞아 있어서 더 이상 릴라이닝이고 다른 부가적인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비저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 21번을 설계하고 발치 설계하고 그리고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구강 내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하고 적절한 범그라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함께 만들어진 PMMA 크라운을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복잡한 과정이 여기서는 지금 생략되어 있죠. 그냥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잘 연결한 다음에 쉘이 아니죠. 저 상태에서는 이미 프로비저널 크라운입니다. 저 부분을 스멘테이션만 하면 끝나는 굉장히 그 단계가 축소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디지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전치부 아까 보여드린 그 케이스인데요. 전치부 두 개를 발치한 상태에서 두 군데에 식립을 하고 식립하자마자 기존에 만들어진 저희가 함께 설계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바로 연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환자는 빈 채로 왔지만 이렇게 바로 수술 후에 굉장히 그래도 심리적으로 괜찮은 프로비저널을 끼고 갈 수 있어서 환자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히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사실 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비클 진지발 컨투어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에 저 갭을 채워 넣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서포트 티슈는 지금 현재 서포트가 전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저 부분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닥터 엘리안 그룹이 2015년에 발표한 문헌에 따르면 네 가지 방법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 후 네 가지 방법으로 처치를 했을 때 맨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 후 본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그 위에 프로비저널 크라운 해줬을 경우에 페리 임플란트 서포트 티슈 시크리스가 가장 좋았다. 좋은 서포트 티슈 힐링을 유도하였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닥터 무조에 의하면 본이 잘 형성되는 것은 결국은 톤을 세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진짜 중요한 전치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티슈다. 소프트 티슈가 진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닥터 츄와 닥스 살라마는 듀얼 존 컨셉이라는 것을 그때 발표했었는데요. 이것은 임플란트 식립한 부위의 소켓 프레저베이션은 소켓 필링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소프트 티슈, 티슈 존에 대한 서포트도 역시나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컨셉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 후에 갭을 GBR 머티리얼로 필링을 하고 소프트 티슈까지 채워 넣습니다. 지금 일러스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을 채워 넣고 그런데 저희가 막아야 될 부분은 상당히 넓죠. 왜냐하면 발치와 소켓이니까요. 그런데 저 부분이 저렇게 빨간 형태라고 한다면 저희의 기성품, 기성 힐링 어버트먼트나 기성 트랜스버 어버트먼트는 저 부분을 맞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닥터 엘리안 그룹의 D번에 해당하는 템포러리 프로비조랄 크라운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템포러리 어버트먼트와 트랜스버 어버트먼트가 되겠는데요. 임플란트를 일단 식립했다고 치고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적절히 트리밍하고 원을 필링한 다음에 나머지 윗부분을 저런 형식으로 쉘을 이용해서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템포러리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상태고 이거는 외부에서 바라본 소프트 티슈의 형상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 티슈의 저 핑크색 마진 부분은 저거는 저 안쪽에 있는 마진이고요. 실제로 환자 밖에서 발치 후에 보이는 마진의 모습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부분의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 갭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필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 부분을 필링하는 그 일 자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또 정확도 면에서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술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임플란트가 어디에 심겨질지 미리 알고만 있다면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저희가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어디 임플란트가 신겨질지 알기 때문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그 발치와 소켓에 적절하게 잘 맞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으로 만들 수가 있죠.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티타늄으로 돼 있는 원바디가 있겠고 또 하이브리드 타입의 어버트먼트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저희가 채워놓은 보온을 잘 패킹하여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준과 동시에 저 소프트 티슈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할 수 있겠고 아울러 동시에 만들어진 크라운을 세팅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갭을 필링한 다음에 GVR 머틸러를 채워놓은 다음에 미리 만들어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연결했을 때의 지금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연결됐고 거의 갭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동시에 만들어진 크라운을 접착한 상태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서포트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자세한 과정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스캔뜬 데이터 상에서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모델을 만들고 그 상태에서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갈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이미 수술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태는 환자가 내원하여 마취하고 발치를 준비한 상태고요. 우측은 발치를 했고 그리고 원가 아이디를 이용해서 정확한 자리에 심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핵스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핵스 알라인먼트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선으로 잘 맞춰서 핵스까지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비알 머티얼을 패킹해놓습니다. 이 경우에 스테레오 바이오스 컬러제를 사용했고요. 다음과 같이 패킹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미리 사전 제작해놓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지금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굉장히 갭셀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역시 동시에 만들어진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장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장착 후의 사진이고요. 이 환자, 인사이자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발치 전에 CT 상태고 이거는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갈 당시에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 힐링도 굉장히 좋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프트 티슈의 힐링이 굉장히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좌측이 발치 전에 상태이고요. 우측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간 상태에서의 진지바 상태를 보시면 진지바의 텍스쳐도 좋고 진지바의 적절한 세크니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케이스지만 간단히 하나를 보자면 이 경우도 21번, 21번을 발치하고 미리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준비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좀 독특하게도 메탈 슬리브가 있는 원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곧 사용 가능하게 될 텐데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의 원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트랜스퍼, 스탁 어버트먼트를 쓰기로 했고 거기에 부합되는 PMM의 크라운을 제작을 미리 해놓은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니까 연결하고 그리고 미리 제작한 PMM의 크라운을 연결했고요. 이 경우에는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 부분이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갭이 있을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처를 했습니다. 임상 사진을 보시면 발치 후에 식립을 하고 가이드를 통해서 식립을 하고요. 트랜스퍼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GBR을 시행한 다음에 그리고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연결했습니다.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호래젼털 매트리스 슈처로 입구 부분을 좀 오므려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커스텀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필요 없었는데 이건 이제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그 사이즈의 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한 것입니다. 환자가 좌측과 같은 상태로 병원에 왔었지만 수술 후에 약 한 1시간 반 후에 집에 갈 때에는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환자가 이렇게 나가면서 자기가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자기 기존의 일보다 수술하고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훨씬 더 좋은 상태의 심미적인 일을 하고 간다고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을 마쳤고요. 이게 최종 단계의 보처를 제작하는 과정인데 제가 소프트 티슈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제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거는 계획 단계였었고요. 우측이 파이널 단계고 본이 잘 힐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이 식립 상태 그리고 우측이 파이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갈 당시에 하이브리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치은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거는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프로비저널을 만드는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환자가 넘어져가지고 포스트 크라운이 풀어줘서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바로 출력을 해서 환자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만들 시간도 없었고 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과 동시에 프로비저널을 만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소켓 바깥 부분에 본의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익스트라 소켓으로 GBR을 시행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터널 인시전을 통해서 본 그래프트 마테리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건 이제 수술 과정 중에 제가 스캔을 뜬 상태에서 이미 이제 그래프트가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오스템에서 나와 있는 링크 어버트먼트를 사용해서 보철모를 지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GBR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김영준 원장님이 GBR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쪽 옆에서 링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템포러리 프로비저널을 이렇게 만들었고 수술이 끝나자마자 바로 연결해 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 링크가 진지바라이트 높이가 제한적이었거든요. 1과 2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1서부터 4까지 진지바라이트가 네 종류가 있는 것을 주문하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원가이드와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리고 프리패브리케이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저희는 단지 좋은 임플란트 식립뿐만 아니라 소프트 티슈 컨투어도 우리가 저희가 추구하는 에스테틱 프로세스에 부합되는 것을 잘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간단한 짧은 강의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 원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탑다운 방식의 임플란트 계획과 식립이 가능하고요. 정확하고 빠른 임플란트 식립이 물론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전 임시보출물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아울러서 발치 후 즉시 심리유의 경우에는 손쉽고 심리적인 연조직 관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곧이어 카카오 프렌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질문을 받아보고 조금 있다가 그 질문에 같이 한번 질문과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아니라 바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겼나 봅니다. Q&A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Q&A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술전 사전 보처를 항상 하시는지요? 제가 술전 사전 보처를 항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발치를 했는데 그리고 레이비알 쪽에 있는 본과 소프트티슈 컨투어를 꼭 유지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보처를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의 경우에는 이니셜 스태빌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사전 보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어놓고 그 소프트티슈를 그냥 그냥 내추럴 힐링에 맡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제가 심리적으로 좋은 보처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전치부 즉시 식립의 경우에 발치부 즉시 식립의 경우에는 100% 하고요. 그리고 힐드 릿지의 경우에도 제가 소프트티슈를 좀 만들기 위해서 사전 보처를 시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구치부의 경우에는 그닥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치부를 해서 사전 보처를 하는 경우는 케네디 클래스 1 RPD의 경우에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측성으로 결손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 RPD를 제가 수술하고 나면 RPD를 빼야 되는데요.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커버스크롤을 통해서 그냥 아예 묻어놓고 RPD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요새는 워낙 임플란트의 소프트도 좋고 워낙 힐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니 그냥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멀티플일 거 아니겠어요? 싱글 같은 경우에 RPD를 껴을 리는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멀티플이고 양측성일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제 케이스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사전 보처를 제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됐던 아니면 트랜스포 어버트먼트가 됐던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스프린트가 돼 있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구체에서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이드 수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100% 합니다. 100% 가이드 수술을 하고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제가 100%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가이드만으로 100% 끝낸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플랩을 열 거라고 이미 짐작을 하고 있거나 혹은 플랩을 열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GBR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제가 이미 사전 계획을 한 경우에도 가이드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플랩을 열고 우리가 파이널 라이즈는 가이드를 가지고 안 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식립 간격이라든지 식립 앵규레이션이라든지 혹은 식립 랩스를 가이드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립을 제가 계획한 대로 식립을 해놓고 해놨는데 플랩을 연 상태에서 저희가 좀 더 필요하다. GBR이 필요하던 아니면 식립 깊이를 조금 더 조절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도 경우에는 결국은 가이드를 가지고 파이널 라이즈는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간격, 깊이, 앵규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가이드 수술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새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걸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중에는 지금도 센터로 가이드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에 다시 얘기하자면 사실 거기에는 두 가지 저희가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는 소프트웨어고요.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하나는 그걸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비쌌고요. 3D 프린터도 그닥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 곧 조만간 오스템에서 이 가이드를 원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어렵지 않게 그 소프트웨어로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센터를 보낼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아울러 지금 이제 오스템에서 원젯이라고 해서 3D 프린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젯을 선생님들이 원내에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면 소프트웨어도 있고 원젯으로 프린팅도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왜 안 하겠습니까? 없이도 했던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현재는 가이드 수술하시면 10여만 원씩 아마 가이드 비용이 들 텐데요.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가 있다면 그 가이드를 하나 만드는 데는 그저 몇천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그저 한 2, 3천 원 그쯤 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정확히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조금의 노력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인데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장단컨대 선생님들도 이 가이드 수술을 점점 하시다 보면 모스템에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프린터를 통해서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100% 활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기왕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전 보처리 꼭 필요한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치 후 즉시, 전치 특히 상악 전치 같은 경우에 발치 후 즉시 식립하고 그리고 GBR을 통해서 소프트 티슈로 매니지하고 그리고 심미적인 이유로 프로비전을 해야 된다면 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선생님들이 경험을 보시면서 점점 더 선생님들의 방식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저의 Q&A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제 뒤를 이어서 2부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저희 후배 김용진 원장님, 구학외과 전문이죠. 김용진 원장님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펀더멘탈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용진 원장님은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난해한 케이스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지식을 많이 넓혀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 자리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